전시관리인 마로브 두엑신이 플러그를 아 플러그를 또 한 번 땡기는데 자 제가 볼까요? 아 이러면 일단 100점은 아니고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멀록은 뽑았다 어우 판디네 정령을 찾았는데 영능을 써버렸네 그럼 뭐 망했죠? 1딜에 2딜 라팜 체력 38 남습니다 망한 것까진 않으려나 그래도 그럼 일단 레벨업 하구요 다음 턴에 이제 기물 보면 괜찮죠? 목 근육을 조금씩 풀어줘야되요 뜨끈하고 나서 또 앉아서 전장을 하는거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많이 별론데 리를 돌려보죠 그럼 그냥 거먹는 대장 가져갑시다 리를 돌려볼게요 얼릴게요 지금 골드 운영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2딜에 3딜에 5딜 체력 35 남습니다 이러면 이제 플러글이 살짝 암울해지는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가져오면 엄청 약하지는 않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오우 하스윈이 엄청 많네 하스윈이 엄청 많네 정말 별론데 정말 별론데 운양 소호자 가져가야겠죠 1룡? 아 힐링? 힐링? 없었다 힐링이 들어가지는 않겠지 1딜에 2딜에 3딜에 6딜 세력 29 남습니다 아프네요 어? 아마 다행이죠? 오케이 아.. 좀 잘못 들어갔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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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잘 싸우네 무승부네요? 처음부터 좀 쌓였다 너무 아플 것 같아 리로 한번 돌려볼게요 레벨업 했으니까 따라 레벨업 할까요? 요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2딜에 4딜에 6딜에 7딜에 11딜 체력 18 남습니다 좀 아팠죠? 그냥 가져가고 독성 8격 먹는 괜찮으셨죠? 죽을 확률이 좀 있네요 아쉽다 좋네요 3댈 8댈 체력 10 남습니다 이리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한번 팔아보죠 오케이 이제 나오겠지? 거북댄 나왔네요 평가죠? 5성 발견 불안? 아쉽네 그렇지 기회가 한번 더 왔어 이거 일단 왕무랑우 내고요 여기서 불안이 걸리죠? 아이 느낌 안 좋은데? 잠깐만 이겼네요 2댈 6댈 라팜 체력 22 남습니다 다행이죠? 이제 한번에 기회가 더 왔거든요 여기서 불안이 삭 그렇지 굿 링무 정신이 불 끈 쏟는군요 아쉬운 아쉬운 뭐든요 뭐ุ옹 뭐든요 뭐구 아쉬운 그래나 어쉬운 암 1 굴레잇! 좋은거 아니야? 6댈에 8댈에 12댈 체력 1 남았네요 아쉽죠 리너도 죽었네요 앨리스 앨리스 육성이네 단자 자, 올리고요 배추님, 이렇게 해볼게요 troubles가 뭐 얼마나 많을까요? 호가 많긴 하네 호가 많긴 해 오케이 무승부 안 죽어갑니다 어무 죽었네요 통합체? 공족을 좀 늘려놓을까요? 괜찮죠? 이거 우승각인데? 우승 아닌가? 이 정도면? 너무 잘 풀린 것 같은데? 그렇지 다르가 잘 크긴 했네 잘 커봤자 독성의 밥이죠 슈퍼박킹은 좀 아쉽네 오 흉합체를 잡아버렸네 죽진 않겠네요 2댈에 5댈에 7댈에 12댈 체력 8남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죠 국 מעüll 360댈에 7댈에 8K! 닭에 10댈에 3댈의 yarosos 일단 성공은 뺏기는데 체력이 높아가지고 전투 절단기가 있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불안으로 첨버를 벗기고 그 다음부터 독성으로 정리하면 깔끔하죠 요렇지 끝 깔끔하죠 빛성을 좀 빨리 찾은 것 같죠 전반적으로 스탯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독성을 이겨내진 못했다 2댈에 5댈에 10댈 라팜 마무리됩니다 아웃 끝 좋죠 오 애들이 안죽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안나오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합체? 음 요게 낫겠죠 야생물 정량 한번 막아주겠지 이거 그렇지 호는 있었네 변 좀 아쉽네 안죽었네 안죽었네 3댈에 5댈에 10댈 체력 2남습니다 아라킬 앨리스가 죽었네요 갈라크론드가 이겼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여자가도 괜찮은데 또 안나오네 이렇게 매치하자 이렇게 매치하자 그렇지 호가 세개 발리네요 이긴거 같죠 이긴거 같죠 형뺨을 어떻게 안될거같애 아라킬 갈라크론드는 죽었네요 갈라크론드는 죽었네요 오케이 2댈에 4댈에 9댈 갈라크론드는 마무리됩니다 끝 공해줘야지 끝 아라킬 제가 얘도 비슷하거든요 조abs 아니요 다행킬 ENTS 멀록이 안나오냐 오히려 아 하나 다행킬 얼룩이 안나오네 레츠게임 찰죠? 그러면 이겼네요 2딜에 7딜 아라킬은 마무리됩니다 오우 플러글러 오랜만에 1등 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